네, 소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링컨 캠퍼스의 기계 및 재료공학과에 있는 류상진이라고 합니다. 뭐, 잠깐만요. 네, 제 얼굴 잘 안 보실 것 같아서요. 큼지막하게 사진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 간단한 교육받은 거, 그래서 그런 거랑 상 좀 받은 거, 자랑할 겹소가 좀 넣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셔서 일단 미국 지도 보여드리고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 게 네브라스카라는 주고요. 거의 모르셔도 사실은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미국 분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도 네브라스카라고 들으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냥 옥수수밭에 헛간 서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래요. 왜냐하면 농업이 주요 산업인 주라서 그렇고 실제로 제가 있는 링컨은 주도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도시가 돼 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산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집청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가 일찍 뜨고 해가 늦게 지죠. 그런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수보다 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명당 소가 세 마리 정도 해당되는 그런 꼴이라서 만약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거의 없으시겠지만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굉장히 좋은 스테이크를 드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이차홍 교수님께서 텍사스이신데 텍사스 사람들이 스테이크에 대한 자부심이 큰데 저희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 보니까 생활비가 굉장히 싸서 그리고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굉장히 자주 꼽히고 있고요. 항상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연구원들을 유치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생활비가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실 때도 부담이 적죠. 그리고 안전하다 보니까 무슨 총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약간 자랑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풍경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꽤 크죠? 그다음에 미식축구장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150 몇 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사실 주립대학교 시스템 안에 학교가 4개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링컨 캠퍼스인데 이제 메인 캠퍼스고 거기에 공대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오마하라는 도시에 의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가 더 있는 상태고 저희 링컨에 또 캠퍼스가 3개가 또 있고 학부생은 대충 한 2만 명, 대학원생 5천 명 이런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꽤 큰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혜주님께서 협업 가능한 연구 분야를 놓으라고 해서 숙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세 유체 장치라는 걸 이용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세포 역학. 세포, 우리 몸에 세포가 엄청 많이 있죠. 걔네들이 그냥 생명체지만 기계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연구를 좀 하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축상 동맥 경화증 사실 이번에 준비하다가 한국어로 이렇게 되는 걸 처음 알았고요. 맨날 영어로만 얘기하다가 그래서 입에 잘 안 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차범 교수님께서 AFM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AFM 이용해서 세포를 콕콕 찔러가지고 세포가 이제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뭐 이런 걸 본다든가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다든가 이런 연구도 좀 했었고 좀 이따가 잠시 뒤에는 이제 장기 칩이라고 불리는 오건원어 칩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백그라운드는 실험 유체 역학이고요. 한국에서 석사할 때 사실은 난류 유동 터블런트 플로우를 실험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박사 오면서 사실 박사 오면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생체 역학적인 걸 하다가 제 연구를 시작하면서 조금 실험 유체 역학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그 뭐야 재생에너지 첫 번째 보시는 아차가 포인터가 있군요.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이제 남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지하에 있는 안반에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지하수랑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는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인헨스트 오일 리커버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유정, 오일 웰에서 기름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요. 뜨거운 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퐁퐁 같이 넣어가지고 섞어서 흘려보내면 여기저기 바위나 돌들 사이에 껴 있던 그 기름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정에서 기름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기술 또는 요즘 이제 저희 학과에서 밀고 있는 금속 3D 프린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액체 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콜레센스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병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병합이 일어날 때 고체 표면들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 고체 표면에 쌓여 있을 때 어떻게 유체 병합이 일어나는가 해서 저희가 되게 단순한 헬리셔셀이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 유체를 집어넣어서 방울을 두 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방울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걔네가 둘이 합쳐져요. 병합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 넥윗이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합쳐진 부분들이 늘어나는 거를 제가 주고 어떤 다이내믹스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상인데 뭐냐면 그냥 기름 안에 물방울이 합쳐지는 걸 보여드린 거고 물방울은 아니고 사실은 콘시럽이라고 요리에 쓰는 건데요. 아까 이차범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싼 재료를 쓰다 보니까 그냥 슈퍼마켓에서 산 거 쓰고 있습니다. 삼상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기름 대신에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 글리세롤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피부에 바르시던 건데 그런 걸 놓고 하면 이거는 제가 플레이를 따로 해야 돼요. 잠시만요. 보시면 이제 좀 더 복잡해요 상황이. 뭔가 개면, 인터페이스가 모양이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뭔가 까맣게 보이죠? 공기방울입니다. 공기방울이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매우 궁금하시겠지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미세 채널이라는 거는 그냥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미세, 마이크로죠. 가장 좋은 거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사람 머리카락이. 그러면 거기에 마이크로 정도가 그 정도고 채널이라는 거는 TV 채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물이 흐르는 유로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두 개 합쳐지면 물이 흐르는데 되게 가는 데에서 흐르는 거구나. 파이프가 되게 가는 거구나. 그걸 미세 채널이라고 부르고요. 걔네들이 생긴, 미세 채널에서 유동이 흐르면 되게 웃긴 일이 생겨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녹색하고 빨간색 물을 섞어줬는데 가운데 미세 채널에서 만났을 때 녹색하고 빨간색이 섞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채널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런 되게 웃긴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당연히 연구자들이 그냥 둘릴 거 없겠죠. 그래서 되게 조그만 장치에다가 잔뜩 박아놓고 실험실을 갖다가 이만큼 조그맣게 몇 센치, 몇 센치 정도 크게 넣겠다.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장기를 만들어보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간도 만들어보고 신장이며 헛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나중에는 다 연결하면 사람 몸을 연구실에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뼈에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한데 그냥 여기 무슨 세포들이 있고 세포들이 있구나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키워서 각각 모듈에서 키우고 밑에 빵판, 레드보드에 연결해서 각 주요한 세포들을 연결시켜서 실험실 상에서 뼈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게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미세 유체기기를 이용해서 세포를 압축시켜줄 수 있는 지금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게 실제로 세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차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형광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한 거고 실제로 저희 기계를 통해서 세포를 눌러줄 수 있는 보시면 17마이크로미터에서 14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드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다음 걸로 원래 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 싶은 거는 곤충 날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곤충 날개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보시면 광학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날개, 나비 날개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거가 광학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나노스트럭처 요즘 나노원천 곤충이 있기 많죠. 그다음에 웨터빌리티 아시다시피 곤충 날개에는 물방울이 잘 붙지 않습니다. 혐수성이라고 하죠. 소수성 또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박테리아가 붙으면 박테리아가 죽는 데요. 뭐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세요.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날아다니니까 곤충들이 그런 걸 연구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아쉽게 좀 약간 생뚱맞은 거 하고 있습니다. 날개 보면은 날개에 맥이 있고 거기에 혈관이 흐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곤충의 구조입니다. 매우 귀엽게 생긴 메뚜기인데 이게 날개 막이고요. 보통 멘브레인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시면 잠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잠재로 생각하시면 투명한 막이 있고 뭔가 선이 막 거 있죠. 그 선이 날개 혈관입니다. 그다음에 그 혈관을 갖다가 생뚱 잘라보면 가운데 텅 빈 공간이 있고요. 물론 그 공간에 피가 흐르고 그다음에 표면에는 세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신경세포도 가고 있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트레키아라고 해서 호흡을 하게 하는 호흡관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게 구조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 혈관이 여기 화살표 보시면 뭔가 흐르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죠. 그 혈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역할이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중에 하나가 물론 당연히 세포들이 있으니까 산소 갖다 주고 이산화탄소 갖다 버려야 되죠. 그거 중요하고 영양분도 갖다 줘야 되고 무엇보다 물도 줘야 됩니다. 날개를 만약에 날개를 곤충에서 떼내면 금세 바짝 마르거든요. 그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터멀 에너지 뭐가 있냐면 이제 배스킹이라고 하는데 곤충들이 우리처럼 항운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가 뜰 때 열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열 받은 거가 날개가 제일 넓기 때문에 열을 받고 그 피순환을 통해서 그 열이 몸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정혜주님께서 열심히 듣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나 봐요. 또 다른 거는 이제 고치에서 바로 튀어나오면 날개가 쪼글쪼글 접혀 있잖아요. 그거를 펌핑해가지고 펼쳐줘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곤충 인생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개를 접거나 예를 들면 무당벌레 같은 거 날개 접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 때 날개를 펴죠. 그게 이 현류 같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가 고장 나면 어디가 부딪혀서 부서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혈액이 거기서 수리를 해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실제로 살아있는 곤충을 이용해서 했대요. 잡아서 그 다음에 실제로 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혈액세포가 흘러가는 걸 본다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곤충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리로 딱 잡은 거예요. 나비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형광염류를 집어넣어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조금만 파티클을 넣어줘가지고 구슬을 넣어서 그걸 본다든가 근데 이럴 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개 혈관이 꽤 불투명하고 나비 같은 경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나비 날개 껍질에 있는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비늘 같은 걸 다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실험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까 혈류가 불규칙해집니다. 사람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혈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날개 순환과 왜냐하면 네트워크거든요. 파이프 네트워크 같은 건데 그 다음에 그 때 생기는 이동현상 트랜스포트 피나미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물질이 전달되고 열이 전달되고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알고 싶다. 그 뒤에 있는 피직스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걸 알면 뭔가 모사하는 기계장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곤충 날개 혈관을 모사한 미세 유체착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 모델이에요. 푸른 무늬 왕 잠자리랍니다. 저도 처음 배웠어요. 근데 저희 네브라스카라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흔난 잠자리고요. 사실은 죽어있는 거를 그냥 주워다가 해봤습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그냥 죽어있길래 한 마리 잡아다 했고요. 무슨 짓을 했냐면 앞날개를 똑 뗐어요. 앞날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보이는 까만 선들이 다 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아까 이차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포토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포로샵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몰드 실리콘 웨이퍼 이차범 교수님하고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억지로 붙이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로 몰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PDMS라는 고무를 들이부어요. 붕어빵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봤어요. 아 여기 대충 복잡해 보이는데 여섯 군데 랜덤하게 골라서 봤더니 혈관들이 잘 만들어졌어요. 아싸 자랐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 아 이거 혈관이 다섯 개가 있네. 여기가 지금 몸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날개 끝이고 그럼 여기 아 또 다른 건 곤충은 재밌게 심장이 하나가 아니에요. 심장이 날개용 심장이 따로 있어요. 날개 심장이 여기쯤에 있고 그럼 어디로 도대체 혈관이 혈에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각각 혈관에 넘버를 붙였죠. 1, 2, 3, 4, 5 그래서 첫 번째 혈관에다가 그냥 기계를 저희 장치를 투명한 물로 채운 다음에 빨간색 요리 만들 때 쓰는 그냥 염료거든요. 를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혈액이 지나가는 거를 저희가 기계로 모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뭔가 설렜어요. 그림이 괜찮으니까 근데 뭔가 좀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니까 좀 근사하게 보자. 화상처리를 한 거죠. 보시면 막판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바운더리입니다. 경계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앞에 이 프런티어가 어떻게 가는지가 관심이 있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실험을 아까 보시면 첫 번째 혈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쫙 비교한 겁니다.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각 시간대마다 그 빨간색 색깔이 물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1, 2, 3번 집어넣었을 때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얘네가 한 그룹 그래서 저희는 일렛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4, 5번 넣으면 패턴이 아까 위랑 다른데 또 4, 5번끼리는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가 아웃렛 근데 이걸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저희 곤충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 장치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 기뻤죠. 그러면 자 여기 1, 2, 3번이 에다가 이제 피를 쑤셔넣어야겠네 하고 해서 쑤셔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 곤충에서는 혈액이 어느 속도로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적당하게 유량을 정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 했는데 보시면 주입하는 그 속도에 상관없이 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제 화상처리를 했죠. 위에 두 개를 보시면 가장 낮은 유량으로 실험을 두 번 반복했는데 둘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짓이 꽤 반복적이구나. 괜찮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해서 보시면 유량하고 상관없이 이 혈액이 들어가는 패턴은 비슷해요. 다만 유량이 빨리 높아지면 혈액이 장치를 다 채우는 완전히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화상처리의 좋은 점은 저희가 전체 혈관의 면적에서 얼마만큼이 혈액으로 바뀌었는지 채워졌는지를 계산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율이 1이라는 얘기는 빨간색 물감이 장치를 전체를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점점 데이터 값이 올라가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유량이 높을 때는 굉장히 빨리 차고 유량이 낮을 때는 천천히 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유착학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뭔가 무차원화 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장치가 꽉 다 찰 때까지 시간을 재서 이 시간을 갖다가 나눠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컵에 딱 떨어져요. 와 이거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일인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피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로그 펑션이에요. 그럼 뭐가 이 로그 펑션을 얘기할까 아쉽게 아직 제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여기 셜리그에 흘러갈 때 그 뒤에 어떤 피직스가 존재하는 거구나 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물에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 협업자가 얘기하기를 이게 잠자리 보시면 잠자리 앞날개죠. 그리고 파란색 줄이 신경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점하고 밑에 보시는 노란색 이런 것들은 감각 세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거 중간에 있는 건 저희 실험 결과고 보시면 이 빨간색 써클 동그라미 침대 빨간색 저희 실험 결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침대가 뭐냐면 여기가 가장 늦게 혈액이 오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가 혈류 속도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 부분에 신경도 별로 없고 감각 세포도 별로 없어요.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세포가 없으니까 영양구도 별로 필요 없고 산소도 많이 필요 없고 그러면 당연히 혈액이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혈액 빨리 보내봤자 심장만 고생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협업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밑에 있는 그림 봐봐 그러면서 그게 뭔데 하니까 이게 어떤 미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잠자리를 500마리를 잡아가지고 날개가 어디가 부서졌는지를 봐서 그거를 확률 분포도를 그렸어.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런데 저희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끝부분 저희가 혈액이 안 가는 부분하고 매치가 돼요. 이것도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부서지는데 혈액이 많이 가봐요. 그럼 피가 철철철 나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주체적으로 유동을 재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이제 되게 조그만 아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라고 했죠. 그런데 20마이크로미터 직경이면 사람 머리카락이 5분의 1 정도 되는 무지하게 작은 넣어줬어요. 물론 이 구슬 얘기하신다고 깐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슬 넣어줘가지고 저희가 잠깐만 또 하려면 잠시만요. 비디오가 가고 있죠. 보시면 조그만 패크맨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넣어준 구슬이고요. 보시면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혈액이 어떻게 곤충 혈맥에서 왔다 갔다 오는지 보여주는 거고 다르게 보면 얘네 조그만 패크맨들이 혈액 세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이쪽으로 가서 만나서 어딘가 가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어딘가 갈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어디선 천천히 가다 갑자기 빨리 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 기계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 살아있는 곤충 같고 이런 짓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걔는 말도 안 듣고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득이 있구나. 하지만 저희가 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살아있는 잠자리의 혈류 속도는 모르고 측정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단면도 혈관의 단면도를 볼 수 있는데 이 혈관이 원형이 아닙니다. 계속 단면이 변해요. 게다가 혈관의 두께도 존재해요. 당연히 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는 고려를 못하고 있고 보니까 의외로 곤충학과 미세유차장치를 결합해서 뭔가 사악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뭐가 생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 연구팀은 제 대학원생 물론 실험 다 했겠죠. 그다음에 곤충학자 그다음에 곤충학자 그다음에 생체역학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